통역 저 편을 만동에 틀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멈출 곳은 집신을 여쳐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주지 않는 욕심으로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와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무한의 기목에 서서 천년 바위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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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ent padres 동략 좌편에 발동이 트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멈출 곳을 십시되어 찾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오지 않는 욕심으로 살아야 나타나 오오오 서울 달 차 넘어 해가 기울면 적으리라 날게를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오질없는 욕심으로 상가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와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천윤밤이 되리라 천윤밤이 되리라 천윤밤이 되리라 천윤밤이 천윤밤이 되리라 천윤밤이 되리라 아유 너무 잘한다 아유 감동이다 감동 너무 감동이다 천윤밤 demographic 많으셋으시기 천윤밤 investors